서현전 해보자 그동안 평화롭던 내 일상은 난 여 좋아하게 됐어 빠져들고 있어 아니 노래를... 아니 래퍼들이 노래를 하더라도 노래를 못하려고 했지? 수고했어 나도 돼 노래를 원래 하는데 랩을 취미로 하는 거야? 아니 랩을 해요 근데 난 너가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앞으로 너가 노래를 못한 거야? 내가 노래를 못한 거야? 내가 노래를 못한 거야?